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돼요? 아니 이 물이 완전 얼어있어요 보여요? 좋은 냉장고인가요? 아니 왜 이렇게.. 아니 이 위에가 그래요? 말이 돼요? 아니 진짜 한 번 봐줘요 이 냉장고가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작은 거? 진짜 신기한 게 왜?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거 하나만에 완전 이렇게 얼어있어요 보이죠? 이 딱딱한 거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? 어떻게 그래요? 신기 반기 품품방기예요 얼어있어 이것도 얼어있어 얼어있는 거 여기다 넣어도 되나? 얼어있어 에잇? 완전 막 한 시간에 이렇게 걸리면 어떡하지? 라나 먹는데 안 됐네 포장도 지워야 되고 오늘 내일도 내일도 공연 있잖아요 삉 뷰티? 성공! 딱 손에서 조금 믿어야지 정확히 했어요 먹어볼게요 오늘 이거만이 아니죠 라면 하나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이거 다른 건가 봐 이거는 감티 빠이